안녕하세요 에리카의 리듬앤톡입니다.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가지 키워드는 바로 외로움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데요. 바로 Lonely, Loneliness 마지막으로 고독함의 뜻이 있는 단어이죠. Solitud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준비한 첫번째 단어입니다.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단어예요. 바로 Lonely인데요. 자 여러분 이 Lonely가 앞에 강세, Lone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. Lonely, 한번 더 Lonely. 자 어떤 뜻일까요? 그렇죠. 외로운 또는 쓸쓸한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두번째 뜻이 있습니다. 두번째 뜻은요. 바로 인적이 드문 이런 느낌의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인적이 드문 길, 인적이 드문 마을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사람의 감정 말고도. 자 제가 준비한 수거 한번 살펴볼게요. A Lonely Feeling 이라고 하면 적적한 느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. A Lonely Feeling, 외로운 기분 또는 적적한 느낌. 그리고 A Lonely Street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? 그렇죠. 인적이 드문 한적한 길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세번째가 참 재밌어요. A Lonely Heart Ed.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 뉴스에 연인을 구하는 광고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런 섹션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. 꼭 기억하세요. 외로운 자들의 광고. 그러니까 연인을 구하는 광고. A Lonely Heart Ed. 기억하시고요. 자 두번째 키워드. 이 Lonely에서 Lonelyness가 됐기 때문에 명사가 됐어요. 강세는 역시나 어디에 있다? 앞에 있다. Lonelyness. 한 번 더. Lonelyness. 어떤 뜻일까요? 외로움이라는 뜻이죠. 자 그러면 이 Lonelyness, 외로움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냥 문장에서 우리가 수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. Live in Lonelyness 라고 하면 외롭게 살다예요. 그래서 이 수거를 알면 우리가 그녀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다.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A Feeling of Lonelyness 라고 하면 적막함이에요. 나는 이 적막함이 너무 싫어.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이 문장 두번째 수거가 사용이 되겠죠. A Feeling of Lonelyness. 자 세번째 가보도록 할게요. 제가 외로움을 해봤는데 이제 고독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강세는 앞에 소에 있어요. 그래서 Solitude. 한 번 더. Solitude. 고독함이라는 뜻입니다. 자 저는 고독함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. 바로 군중 속의 고독함. 그런 거 있잖아요. Crowded Solitude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많은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. 그럴 때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함. Crowded Solitude. 이렇게 우리가 수거로서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어요. Lonely. 어떤 뜻이에요? 외로운 쓸쓸한. 또 인적이 드문. 그렇죠. 그리고 Loneliness. 외로움이죠. 그래서 외롭게 살다. Live in loneliness. 이렇게 수거까지 살펴봤고요. 고독함은 Solitude. 군중 속의 고독함은 Crowded Solitude. 이렇게 수거와 매칭을 해서 기억하시길 바랄게요. 자 오늘의 키워드 문장으로 만나보시죠.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장은요. 바로 요런 센텐스예요. Life in the city. 이 도시의 삶은 Life in the city. 어떨 수가 있다? Can be. 그럴 수도 있다. Lonely. Can be lonely. 외로울 수가 있다. Sometimes. 이 도시에서 삶은 가끔 외로울 수가 있다. 라는 느낌이에요. 뭐 뉴욕에 있는 사람이나 뭐 토론토 아니면 서울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이 도시의 삶은 가끔 외로울 수가 있어요. Life in the city. Can be lonely. Sometimes. 한 번 더. Life in the city. Can be lonely. Sometimes. 한 번 더. Life in the city. 될 수 있다. 외로울 수 있다. Can be lonely. Sometimes. 그렇죠.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. 자 나의 외로움을 견디기가 힘들었다. 때때로. 라는 느낌으로써 뭔가 confession. 뭔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. 나의 외로움이 있었다라는 느낌. 나의 외로움. My loneliness was hard to bear. 요걸 꼭 기억하세요. Hard to bear 이라고 하면 견디기가 힘들다예요. Be hard to bear. 견디기가 힘들었다. My loneliness was hard to bear. Time to time. 자 그때 time to time이 붙으면 때때로라는 느낌이죠. 그래서 나의 외로움은 견디기가 때때로 힘들었다. 라는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. My loneliness was hard to bear. Time to time. 아주 좋은 문장이죠. 자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요. 고독이 나왔어요. 고독함. Solitude is a big form. problem in this society. 그쵸. 고독함은 이 사회의 아주 큰 문제이다.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 Solitude is a big problem in this society. 고독은 이 사회의 아주 큰 문제이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외로움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. 그쵸. 아주 좋은 우리가 문장 속에서 좋은 phrase도 있었잖아요. Be hard to bear. 견디기가 힘들다. 이런 거를 꼭 이용해서 내 걸로 이제 문장을 막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면서 팝송 만나보시죠. 자 오늘은 곡은요. 바로 Rocketman 입니다. 엘튼 존이 불렀던 곡이죠. 이 곡은요. 미국 현재 대통령이죠. 그렇죠. 도넛 트럼프가 많이 듣는 곡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. 자 Rocketman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가사를 짧게 준비했기 때문에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뮤직 큐! 자 오늘의 곡은요. 사실 굉장히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슬로우 했는데 들리지가 잘 않았던 이유는 아마 이 곡 이 가사가 바이브레이션이 만났기 때문에 이 가사와 바이브레이션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잘 못들렸다면 좀 놓쳤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살펴볼게요. 이렇게 쉬웠어요. It's lonely. 자 제목부터가 Rocketman이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Rocket. 우주의 느낌으로써 It's lonely, out in space. 우주에서 외롭다라는 느낌이에요. On such a timeless flight. 그렇죠. 시간을 알 수 없는 이 비행 속에 우주에서 정말 너무 외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오늘의 곡을 한번 찾아보면 가사가 그 전 바로 전 가사가 저 지구와 아내가 그립다. 막 이런 리릭이 있어요. 가사가. 그래서 참 재미난 그런 가사인데 It's lonely, out in space. 이렇게 우주에서 우주에서 지금 너무 외롭다라는 거죠. On such a timeless flight. 이 시간을 알 수 없는 이 비행 속에서 정말 우주에서 너무 외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뮤직 큐! It's lonely, out in space. On such a time, I'm less white. 자, 그렇습니다. 자, 이 timeless가 굉장히 길게 발음이 됐죠. Timeless vibration이랑 해가지고 엄청 길게 발음이 됐는데요. 제가 준비한 곡까지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. 자, 여러분 기억하세요. Lonely, loneliness, solitude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이 수거와 함께 꼭 기억하시고 내가 발성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냥 자유자재로 이걸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I'll see you next time. Thank you. I'll see you next time. 감사합니다.